안녕하세요.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마카롱입니다. 되게 귀여워요. 선물받은거에요. 친구들이 이렇게 생겼어요. 친구들이 먹기 아깝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오늘의 음식은 나의 음식을 찍어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달콤해요 아주 달콤해요 달아요 전자마자 청포도 선물받았어요. 레몬, 녹차, 초코. 잘 모르겠어요. 레몬 매일 저장까지 많이 만들었어요. 레몬 매일 생크림. 레몬 매일 저녁. 레몬 매일 저녁. 레몬 매일 저녁. 치즈볼 홍콩! 치즈볼 치즈볼 바삭하니 치즈볼 설탕 마지막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. 안녕